안녕하세요. 6월 15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한창 조기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뉴욕 시장 후보들 예비 선거 후보죠. 예비 선거 후보들 중에 앤드류 양 후보가 계속해서 1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에릭 애덤스, 브루크린 보로장이 1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4위 정도로까지 앤드류 양 후보가 밀려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후보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그 설문조사 결과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 이게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뉴욕시 민주당 유권자 876명을 대상으로 WNBC와 폴리티코가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설문조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시장 선거가 순위 투표제로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민주당 예비선거인데 내가 원하는 후보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1위 후보는 이 사람, 2위는 이 사람, 3위는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별로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나눠서 총 5명을 내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 용지에. 이걸 순위 투표제라고 하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도 이 순위 투표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결과와 상당히 비슷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이 1순위로 꼽은 후보들의 결과예요. 여론조사 결과. 1순위에서 1순위로 뽑힌 후보 중에 1등이 에릭 애덤스 보르장이에요. 24%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2위가 17%를 얻은 캐서린 가르시아. 예전 뉴욕시 청소국 소속이었죠. 그리고 3위가 15%로 마야 와일리 인권 변호사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위가 앤드류왕으로 13%. 그리고 이게 순위 투표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유권자들이 1등부터 5등까지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2라운드까지 돌린대요. 그래서 최종 50% 이상을 얻은 후보가 나올 때까지 50% 이상 후보가 나올 때까지 나머지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 그 득표를 얻은 후보들을. 그래서 최종 50% 이상인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 그래서 최종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본 거죠.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최종 후보가 에릭 애덤스 보르장하고 가르시아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애덤스 보르장이 56%를 얻어서 1등을 한 거죠. 그리고 가르시아 후보가 44%. 그러니까 최종 후보에도 이렇게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에릭 애덤스 후보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이번 뉴욕시장 선거를 두고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욕, 원래 뉴욕시 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고 민주당 중에서도 굉장히 극진 좌파 계열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 뉴욕시장을 보면 이런 좌파들보다는 굉장히 중도층에 가까운 민주당 후보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에릭 애덤스 보르장이라든가 앤드류 양이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그 좌파는 그 와일리 변호사죠. 그 코르테즈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기도 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낮진 않죠. 3위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도의 성향의 후보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뉴욕시의 치안 문제 강력 범죄라든가 총기 폭력 관련한 그런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시안 혐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치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경찰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안 문제를 해결할 시장을 뽑겠다. 이런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유권자들의 응답률만 봐도 이게 뉴욕원하고 입소스가 지난 7일에 공개한 여론조사인데요. 유권자 46%가 범죄와 치안이 차기 시장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답했고요. 응답자의 4분의 3에 가까운 72%가 더 많은 경찰관을 거리에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이런 치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일이었나요? 뉴욕시장 후보 토론회 두 번째 후보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후보들. 거기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죠. 경찰력으로부터 어떤 무기 소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와일리 변호사, 인권변호사만 대답을 안 했고 나머지들은 반대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를 후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릭 애덤스 보로장이 뉴욕 경찰 출신이에요. 뉴욕 경찰로서 무려 2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주 상원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브로클린 보로장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보로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애덤스 보로장이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니까 뭔가 뉴욕시의 경찰을 더, 경찰력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이 치안에 대해서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릭 애덤스 보로장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물론 스카스트링어 감사원장도 초반에는 굉장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 관련한 그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지금 굉장히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스카스트링어 감사원장의 표를 애덤스 보로장이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애덤스 보로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사람들은 애덤스 보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거죠. 경찰 출신이고 잘할 것이다. 그런데 애덤스 보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경찰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뉴욕시의 치안을 신경 쓸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냐? 애덤스 보로장은 흑인이에요. 이 그 사실상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이 경찰력에 대한 비난들이 전국적으로 일었었죠. 뉴욕시도 마찬가지고 그때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경찰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해왔고 그 이후로 뉴욕시에서도 이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뭐 목조르기가 금지가 됐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어떤 그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치안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이 양날에 지금 이 애덤스 보로장이 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인 표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찰 내부에 강력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또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경찰력을 동원해서 치안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 어제였어요. 어제 그 뉴욕 경찰 노조. 경찰 노조가 현직에 있는 경찰 캡틴과 이제 은퇴한 경찰 캡틴들로 구성된 노조예요. 여기서 앤드류 양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애덤스 보로장을 할 것 같은데 앤드류 양을 했단 말이야. 왜 그랬느냐. 애덤스 보로장이 일찌감치 경찰 노조의 지지를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가 발표를 했어요. 나는 그럼 받지 않겠다. 부담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경찰의 그런 지지를 받게 되면 어떤 흑인 유권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 내부에서도 애덤스 보로장을 딱히 지지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어떤 경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 지지 받을 필요 없어 우리도 할 생각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앤드류 양 후보한테 이제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뉴욕 시민들이 강력한 경찰력 그 다음에 이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범죄를 소탕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경찰 노조의 지지 선언을 받은 앤드류 양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이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앤드류 양 후보는 사실 소방관 노조로부터도 지지 선언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애덤스 보로장 입장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본인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뉴욕시에서 이제 한인 후보들도 굉장히 많이 출마를 했어요.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 뉴욕시에 한인 시의원이 없어요. 예전 한 분인가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지 상황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총 다섯 분이 출마를 했어요. 리차드 리, 존 최, 린다 이, 줄리 원, 헤일리 김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시의원. 그러니까 보통은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예요. 거기에 이제 한인 후보가 나오셨으니까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뉴욕시장 선거 후보에도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한인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트장이라는 아마 비즈니스계 일하시는 분인 걸 은행 쪽인가 알고 있는데 이분도 출마 선언을 했죠. 지지율이 좀 낮아서 언론 노출이 적어서 잘 모르시는데 민주당 예비선거, 뉴욕시장 예비선거 후보자에도 한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뉴욕시 감사원장 선거도 같이 있거든요. 감사원장에는 코리 존슨 시의장이 출마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코리 존슨 시의장은 한국계입니다. 왜 할머니인가가 한국 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뉴욕시 의장으로 있던 그 시절에도 한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뉴욕시장 선거에 처음에는 출마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감사원장 선거에 했는데 이분이 지금 코리 존슨 시의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감사원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6월 22일이 예비선거고요. 조기 투표는 20일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요.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 투표는 22일 예비선거일 당일 소인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에 한해서 이제 투표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들 다 아시고 이번 선거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